오늘 방송을 켠 이유는 오늘 처음으로 뉴스 IT 뉴스 이제부터 주마다 한번씩 그 전주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모아서 IT 뉴스 관련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준비한 게 제가 생각보다 좀 이번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월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빡세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약간 좀 진행이 원래 이런 거 하던 거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편집은 그냥 간단한 컷편집 수준만 해서 올라갈 겁니다 아마 화요일쯤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뭐 이쯤에 해가지고 업로드가 이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그래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트위치 시청자분들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상태에 봐서 다음 주부터는 트윗 유튜브랑 해가지고 이거는 동시로 틀 가능성도 있어요 동시로 틀거나 아니면 그냥 그 뭐 알림도 하거나 유튜브 쪽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하게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제가 준비해 온 준비해 온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핫한?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 핫하다고 해야죠 핫한 뉴스라고 하면은 내일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21일이니까 모레입니다 수요일 새벽 2시에 애플에서 이벤트 합니다 애플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신제품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뭘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기다리셔도 되지만 나온 정보들이 조금 있죠? 이전에 제품들이 대충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유출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관련해서 이 AR 관련해서도 애플 루머가 또 있죠 우리 애플 AR, VR 기기가 나올 거다 애초에 애플이 제조사를 이미 인수를 제조사라고 해야 되나? 개발사를 인수했죠 이거는 작년 작년 2만 때쯤에 해가지고 VR, AR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이미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그때부터 계속 개발을 했던 거겠죠 뭐 그 전부터도 이제 개발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VR 기기, AR 기기 관련해서 애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죠 여기 이제 막 나옵니다 애플 AR, VR 헤드셋에 15대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다 크... 15대 카메라 많이 장착이 되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친구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4개였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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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 카메라 4개 거의 이제 단독형으로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단독형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은 4개 이거 말고 HTC 바이브 HTC 바이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엘리트였나? 코스모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단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이 친구는 외부 카메라가 몇 개죠? 6개 이 친구는 6개입니다 단독형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근데 이거는 뭐 인식이 구데게 되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죠 단독형으로 사용을 했을 때 뭐 그래서 카메라 개수 자체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아 그래도 이제 15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면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측면이나 후방 쪽도 볼 만한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카메라 하나가 뭐 범위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닌데 전면에다가만 15개를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뭐 루머... 루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튼 뭐 가격 같은 경우는 1000달러 언저리 헤드셋이 2022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루머입니다 다 루머... 애플 지금 VR이랑 AR 기기들 같은 경우는 완전 루머라서 이게 뭐 실체가 지금 나온 것도 전혀 없고 목업이 나온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루머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안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진짜 이번 연도 안에는 그 공식적인 전보조차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년쯤 돼야 좀 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VR이 아니고 A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강현실 애플의 목표라고 봤을 때는 증강현실 쪽이 훨씬 더 미래 목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VR 좋죠 VR 좋기는 한데 애플이 지금 뭐 기기들이 탑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라이다 센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이폰에도 탑재했고 아이패드에도 탑재했고 추후에 뭐 아이패드 프로나 프로 라인업 말고 하위 라인업에도 뭐 탑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기기들에서만 사용하는 AR 기술인데 AR 기술인데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AR이나 VR을 개발하는 회사를 인수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이런 글래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저는 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 글래스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애플 글래스 얘기도 찾아보면은 애플 글래스 AR 글래스 막 어 이런 거 나온다 생긴 거 보면은 애플 글래스 뭐 등등 뭐 이거는 다 그거지만 가상이지만 나온다는 얘기가 많죠 글래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글래스 얘기는 제가 지금 좀 따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 해가지고 2013년에 얘기가 나왔던 기기입니다 2013년 더 빨리는 어 2013년 2013년 2012년이구나 처음은 근데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 사용이 되지 않고 지금 기업용 비즈니스용으로만 해가지고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2017년 그리고 2019년 해가지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2까지 나와가지고 기업용 상대만으로 계속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AR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용보다는 기업용 시장으로 조금 더 파일을 넓혀가고 있고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뭐 미군 미군에서도 이제 계약 수주를 해가지고 막 사용을 한다 디자인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디자인 보면 개쩔어 막 보여요? 어 죄송합니다 디자인 보면은 막 개쩔어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이 그 미군이 커스텀 핵에서 만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바스 AR은 아직까지는 B2B B2C가 아니고 B2B 위주로만 전체적으로 판매를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글래스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면은 소비자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방향을 틀지 않을까 기업용 보다는 뭐냐 기업용은 다른 회사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AR글래스 관한 내용은 제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걸로 했고 인텔은 어떡하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루머가 나오는 것도 있죠 우리 인텔도 우리 인텔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인텔이에요 그냥 어? 어? 성능 개선 없으면 우리 인텔 아니야 그냥 인텔이지 무슨 우리 인텔이야 그게 인텔이에요 느그 인텔 어? 인텔 같은 경우도 루머 소식이 있죠 인텔 인텔 12세대 루머 인텔 12세대 올해 9월 얘기도 예전에 1월달에도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루머들에서도 9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최근 최근 왜 다 1월달 거 밖에 없냐 찾았네요 여기 이제 유출된 시트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발표회장 같은 데겠죠 인텔 워크스테이션 로드맵을 보시면 엘더레이크 이 친구가 12세대입니다 로켓레이크 S 우리 S 붙어있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GPU들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전체들 근데 워크스테이션 라인업 전체를 다 적어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로켓레이크 S 또 칩셋이 모르면 W580 칩셋 막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소비자용 같은 경우도 거의 겹쳐서 나오니까 보시면 엘더레이크 S가 언제입니까 21년 3분기 3분기 중 말쯤 중 넘어서 말쯤으로 예정이 잡혀있죠 근데 이거 지킨적이 거의 없긴 한데 1월 달부터 9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제 드디어 10나노를 사용하는 프로세서입니다 10나노 드디어 10나노 14나노 지금 몇 년 동안 해먹었냐 아 진짜 오랫동안 해먹었죠 드디어 10나노 사용하는 데스크톱 모바일은 10나노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데스크톱 라인업이 나오는 거고 진짜 가슴이 아프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11세대는 낀 세대라서 진짜 금방 날아가 버리네요 예상은 했지만 출시되기 전부터도 솔직히 다 예상은 했겠지만 금방 이렇게 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딱히 이번에 막 보여줄만한 소식들이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 이번 다음 이제 VR쪽 VR쪽으로 가면은 오큘러스 퀘스트 2 퀘스트 2 120Hz 패치 관련 내용에서 버전 28 이제 패치에서 진행을 한다 이제 나왔죠 공식적으로 120Hz 지원하는 걸 한다고 했고 그거 말고도 무선 오큘러스 링크 무선도 이제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버전 28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패치가 될 예정이고 원래는 무선 같은 경우에 버주얼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공식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거고 120Hz 원래는 72Hz였다가 90Hz를 이제 베타로 하다가 공식으로 넘어왔고 그게 이제 120Hz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120Hz가 원래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였던 거죠 성능 때문에 그냥 락을 걸어뒀던 건데 점점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그 락을 풀어나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거 말고 아 PC 쪽 얘기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뭐 1080ti 루머 관련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진짜 루머였던 거고 이거 뭐 1080ti 재출시 얘기는 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이제 암페어 엔비디아 암페어 그래픽카드 워크스테이션 라인업 출시하는 얘긴데 이건 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쓸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쓸 건 아니라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지포스가 게이밍 라인업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중간 이름 뭐라고 하죠 타이탄 말고 타이탄 위에 갑자기 쿼드로 원래 쿼드로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쿼드로가 이제 이름이 아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쿼드로가 이름이 빠지고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쿼드로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쓸 일이 뭐다? 없다 테슬라도 있는데 테슬라는 서버용이었죠 근데 테슬라 쿼드로 이름을 아예 다 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암페어 오면서 왜 뺀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통합시키고 싶었나? 이름을 왜 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안 하죠 뭐 이거 정도 있을 거고 라이젠 라이젠 관련 내용 우리 암드 라이젠 관련 내용 5700 아 5700G 5700G가 이제 리테일 소비자용으로도 그냥 이제 판매하는 판다는 그런 내용 5700G 같은 경우는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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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글카 들어간 버전이에요 내장 글카 들어간 버전이고 내장 글카 들어간 버전하고 AMD 같은 경우는 외장 그 뭐야 글카가 없는 버전하고 아예 이게 달라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릅니다 르누아루 같은 경우는 젠2 기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CPU 성능 자체가 똑같은 4000번대 5000번대라도 이게 완전 달라요 착각하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름 붙은 거에다가 그냥 내장 글카만 추가된 게 아니고 애초에 그게 다릅니다 내부 구조가 달라서 성능이 좀 떨어져요 성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내장 글카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셔도 상관없겠죠 원래 이제 가장 많이 내장 글카 사용하던 버전은 2400G랑 2200G 2400G 그 다음에 이제 3200G 3400G인 거 이제 라이젠 그거는 1세대 1세대하고 리프레시 버전이었던 거고 젠2 기반으로 나온 제품이 4000 3000이 아닙니다 4000G예요 4000G 4000 4000 4000 으로 나왔던 거고 르누아루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5000 이게 세잔느였나 5000번대가 세잔느일 거예요 세잔느 이름 아 이거 다 나눠가지고 나도 어려워 나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젠3 기반입니다 젠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베르 베르 베르메르였나? 범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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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름 진짜 개 같네요 진짜 범위어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5000번대 저도 사용하고 있죠 5900X 5950X 5800X 5600X 범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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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이제 APU가 들어간 버전은 이름 뭐야 세잔느 세잔느입니다 진짜 이름 개토나오네 이거 성능은 뭐 앱수의 내장 글카 들어간 버전에서 내장 글카 자체가 성능이 지금 AMD 내장 글카 들어간 버전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장 글카의 성능 자체가 지금 버전이 증가되면서 그렇게 막 썩 엄청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전세대 뭐 2000번대 3000번대 아 2400 뭐야 2400G 3400G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넘어오면서도 게이밍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CPU 자체의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CPU 저국에서 병목 걸리던 거는 해결이 돼가지고 좋긴 한데 내장 글카 성능 자체가 결국엔 올라가지 않으면 내장으로만 쓰는 의미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죠 애초에 저렴하게 내장으로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IT 관련 소식은 대략적으로 이정도 대략적으로 이정도 이번에 볼 IT 소식이 크게 없어요 애초에 애플 이벤트가 거의 메인 핵심 키 이벤트고 아 샘숭을 안 했구나 샘숭 우리 샘숭 샘숭 4월 28일 언팩 행사가 확정이 났죠 삼성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리잼 언팩 초대 오피셜 트레일러 디셉티콘 28일 4월 28일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출시될 제품 지금 나오는 걸로는 갤럭시 북일 수도 있다 디폴드 3 S펜 및 탑재 별도 지원으로 가다 뭐 등등 원래 이번에 펜 탑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부에 이제 노트처럼 탑재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지원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냥 외부에 달아서 쓰는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겠죠 펜이 밖에 있으면은 애플 제품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외부에 달려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트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안에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훨씬 더 편해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등등 뭐 요런 게 있습니다 G플립2 얘기도 있긴 있어요 G플립2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플립2는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G폴드3 같은 경우는 방수방진을 최대한 이번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다시 글래스 유리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유리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S핀 S펜을 위에서 등등등등등 UTG와 얇은 두께로 이제 추가하지 못했다 뭐 등등등등등등 뭐 얘기가 있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28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루머 나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음 주에요 이거는 이번 다음 제가 이거 알려주는 그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루머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싶습니다 컴퓨터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코인일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코인이 지금 며칠 동안 조정세에 들어갔고요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은 하락 들어간 게 14일부터 해가지고 1, 2, 3, 4일째가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하락장이 그렇게 안 심했었는데 18일 어제 하락장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전체적으로 파란불 하락장인데 오늘 살짝 복구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하락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국내 기준으로 최고 가격이 8,200만원 수준까지 찍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격이 다 빠지고 있죠 이더리엄부터 시작해서 해외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선물 선물 거래하던 사람 레버리지 선물 거래하던 사람이 롱 올라가는 거에 베팅 건 사람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다단계 청산 약간 연속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쭉 빠진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재무부 자금 자금 세탁 조사 조사 루머 에 가격하라 이제 FX 핵지라는 이런 트위터 이런 곳에 나온 이 루머 트위터 한 줄 보시면은 댓글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게 정말 많이 찍혀있죠 4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한 날 기준의 트윗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얘기가 루머로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재무부 미재무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확변 이제 확 확실한 답변을 아직 주지는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거지 않나 하락세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들을 봤을 때 하락세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진짜 하락세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때 정고점 이때 이때 하락점 6200 6300 이 선이 뚫리는 게 아닌 이상은 뭐 전 하락점 찍었던 거 하방 찍는 거는 크게 그냥 잠깐 조정 애초에 비트코인으로 올라오면서 조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이때도 거의 5000 거의 다 갔다가 어디까지 찍었죠 3000까지 돌아왔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때는 거의 반토막 났었고 이게 6600 6600 이 선 찍었을 때는 어디까지 찍었죠 5000 4900 4900 이때도 한참 빠졌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 기준의 퍼센트로 보면 진짜 이까지는 빠져야 그게 하락세라고 봐야지 이 정도면 그냥 살짝 거쳐가는 수준인 느낌 이거는 하락세라고 보기에도 솔직히 그냥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게 뭐 갑자기 바닥으로 꽂힐 일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 이슈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잠깐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문제 요즘 코인 중에서 얘기 많은 코인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코인 뭐 있어요 도지 우리 계속 시바 견 시바 견 시바 견 도지 코인이 있습니다 도지 코인 보이시죠 이때 4월 13일부터 상승을 거쳐가지고 갑자기 미친듯한 상승을 통해서 거의 이제 570 까지 찍고 조정이 갔죠 물론 오늘은 이제 거의 580 까지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한 상승이죠 말도 안 되는 상승 아 제 매수 평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허허허 제 매수 평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이제 도지 코인이 좀 갑자기 압도적인 상승이 있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왔었냐 그때 이제 2013년 그때 진짜 옛날에 나온 건데 진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그 코인이 이제 테슬라 우리 일론 머스크 씨 일론 머스크 씨 때문에 정말 막 이슈가 되고 있죠 테슬라 테슬라 우리 개발 우리 아저씨 이 아저씨 때문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 관련한 도지 관련한 얘기들도 정말 많이 적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정장 때도 잠깐 보시면 뭐 그 트위터 한 줄 한 것 때문에 가격이 막 20억까지 다시 펌핑 됐었던 데도 있었고 저 아저씨 그 트위터 하나로 막 펌핑되는 이런 날들 펌핑되는 거 보면 이거 저 아저씨 트윗했던 날이에요 그 정도로 호재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날려있는 그런 코인 그런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입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코인 자기 아들한테 사줬다고 하는 그런 코인이에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세계가 우리나라만 이런게 아니에요 전세계에서도 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코인입니다 거의 미쳐날뛰고 있죠 광기예요 광기 이거는 광기야 광기 코인이 야씨 그래프 뭐예요? 와 그래프 뭐예요? 거의 이거 스캠 수준이야? 이 정도면 스캠이야 올라가는 수준이 옛날 이제 2021년 1월 1월 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거의 스캠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스캠 수준으로 올라간 수준이죠 우리나라만 마켓에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펌핑돼서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볼륨 기준으로 보시면 업비트는 업비트는 들어가 있지도 않네 업비트는 그냥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여튼 전세계적으로 바이낸스 후보비 글로벌 등등 여러 마켓에서 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거래량 1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9조 9조 이제 최근 펌핑 됐을 때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이 12조를 찍었었어요 정말 진짜 말도 안되는 거래를 보여줬었는데 코인은 이런 시장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트레이딩 쪽은 이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의 기술력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의심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이 당장 뭐 있는 코인도 아닌데 그냥 이제 그런 마케팅 같은 걸로도 이렇게 펌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도지 도지 데이 이제 도지가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조정을 이제 이때 올랐다가 조정을 하루 받았다가 다시 펌핑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 19일입니다 19일 19일인데 도지 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국내는 별로 얘기가 그렇게 크게는 안 많은데 해외에서 도지 데이 4월 20일 이 도지 데이라고 해서 이런 짤이 막 나돌고 있어요 우리 시바에다가 모래폭풍 합성해가지고 이게 막 여기를 막 덮치는 이런 짤들이 막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 데이에 막 1달러 간다 도지가 이게 막 2배가 된다는 소리죠 1달러라는 소리는 이게 지금 1달러 반토막이잖아요 500원 1,000원 간다 4,000원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근데 보통 이제 코인은 그런 게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런 건 소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소문이 아니고 대놓고 뉴스죠 그럼 뭐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이런 짤들이 나돌려면서 18, 19 펌핑을 한다는 거는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도지 코인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데 돈을 버실 거면 좀 잘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IT 쪽에서 이슈가 될 만한 코인이라고 하면 치아 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아 코인 하드디스크로 채굴을 하는 치아 코인 이제 톰사도 에어에서 나온 소식이었는데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하드디스크 및 SSD로 채굴을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 치아 치아라는 코인입니다 치아 근데 치아 같은 경우는 비트토렌트의 발명가에서 만들어진 이 친구가 뭐 치아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건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것 때문에 막 중국에서 지금 막 저장장치가 독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장을 하지 않은 코인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코인이에요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코인인데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채굴을 해가지고 다 캐놓고 나중에 상장을 하면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캐가가지고 캐놓는 거겠죠 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래를 거래가 불가능한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야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가 아니고 시야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코인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저가 애들은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차트가 생긴 무리가 다 거기서 약간 거기서 거기 약간 뭐 펌핑 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차트가 이 친구가 혼자 약간 다른 차트예요 이날에 펌핑이 좀 많이 됐죠 이날에 좀 펌핑이 많이 됐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시야 코인 이 친구도 비슷한데 이 친구는 다른 코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야 코인은 치아 이 친구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코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코인입니다 이 친구도 저장장치를 이용한 이 친구는 클라우드 저장장치에 남는 공간을 대여를 해줘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좀 있는 말로 하면 이것도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친구긴 한데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똑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야 코인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슈가 없거든요 호재거리가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오를만한 호재거리가 없는데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14 살짝 올랐고 16, 17이 진짜 이렇게 꼭대기 보면 거의 100 찍었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최대치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오르는 날에 김프라고 했죠 김치프림이라고 해서 국내가 엄청나게 해외 사양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뛰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이슈들 때문 아닌가 치아 치아 코인 이 이슈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글이 이제 이거 글이 올라왔던 날이 언제죠 이틀 전입니다 이 가격이 펌핑된 날도 이때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 때문에 그냥 이름 비슷해서 따라 산 게 아닌가 세력들이 조작질 하는 거 플러스가 되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얘 호재 딱 하나 있던데 틱톡 틱톡 얘기가 있긴 했어요 틱톡 시아 코인 틱톡 틱톡 100만 조회수가 넘으면은 무슨 시아 코인을 집 집을 뭐야 제공하네 뭐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아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건 딱히 뭐 루머에 가까워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낚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초에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똑같은 기술 자체는 완전 다릅니다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술 자체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완전 다른 친구예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고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고 그냥 달라요 완전 기술 자체도 스토리지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친구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기술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얘가 하드 이슈 때문에만 가격이 올랐으면은 시아 말고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다른 애들도 다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우리 토렌트예요 진짜 우리 그 비트토렌트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토렌트 토렌트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 거기서 시드 유지를 하면 비트토렌트 코인을 줘요 거기서도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도 같이 올랐어야 된대 같이 올랐어요 17일 하하하하 같이 오르긴 했어요 물론 그대로 다시 다 빠지긴 했는데 17일날 이 친구도 올랐어요 이 친구 말고 또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하는 게 파일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7일날 아 이 친구는 15... 이 친구도 14, 15, 16 올랐습니다 이 친구도 오르긴 했는데 이 친구도 빠지고 있죠 그니까 전반적으로 스토리지 사용하는 애들이 올랐긴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 음... 딱히 엄청난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어... 그래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하락장이고 던 이 친구 혼자 오르고 있는데 그 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 얘기는 기본적인 코인 뉴스까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막 던 프로토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장세를 봤을 때는 하락장이거든요 전반적인 장세를 봤을 때는 다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지 이런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른 거고 던이 지금 미친듯이 오르잖아요 얘 오르잖아요 올라타면 뒤져요 여러분 던 프로토콜 잘 쳐보세요 던 던 지금 거래 볼륨을 보시면 국내가 압도적이죠 지비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인가 그렇고 업비트가 BTC 거래량 그리고 원화 거래량 원화 거래고 이게 BTC 거래인데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높습니다 이 말은 뭐다? 지금 김치다 김치 한국만 거래가 터지는 거다 한국만 김치콘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이낸스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프를 볼 수가 없어요 후오비 상장은 했나? 후오비도 상장을 안 해서 김프를 볼 수가 없네요 상장을 해외장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가 작전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거 올라갔다가 호재가 없는데 지 X대로 오른다? 그대로 다음 날에 처박습니다 당일에 처박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코인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 오? 하루에 80%나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설거지 당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당해요 지금 약간 설거지 당하고 있죠?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 설거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거지 안 당하려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죠? 설거지 당합니다 여러분 가격 계속 내려갑니다 8천 뚫리죠? 8천 뚫렸죠? 하하하하 여러분 설거지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코인들 80%에서 지금 70%로 바뀌었죠? 이런 거 하락장일 때 지 혼자 오르고 있는 것들 조심하세요 하락장이면 보통 다 같이 떨어져야지 물론 오르는 거 있긴 하지만 하락장일 때는 보통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하락장일 때는 떨어진 애들을 먹으세요 떨어진 애들 코인을 투자를 하실 거면 하락장인데 난 아무리 봤을 때 얘는 지금 하락장에 이거 떨어졌어도 다시 복구가 잘 된 만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하세요 그때 매수를 하시면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애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떨어지는 애들을 사는 박앤세일이에요 박앤세일 어디야겠죠? 박앤세일입니다 코인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순간 얘들은 다시 개떡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 중에 일부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담아야 됩니다 아시죠?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코인은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몰라요 갑자기 내일 돼서 이게 이게 은봉이 여기서 이까지 바뀔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요 갑자기 진짜 뭐 미 재무부 검사하는 게 진짜 거래소 다 털어버렸겠다 진짜 오피셜로 떠버리면 여기 은봉이 여기서 이까지 바뀔 수도 있어요 5천까지 모릅니다 코인판은 지금 광기기 때문에 몰라요 여튼 코인도 공매도 시스템이 있나요? 네 코인도 공매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라기보다는 레버리지가 있죠 해외 국매 거래소 같은 경우 국매도 있었나? 비썸이? 선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 공매도가 숏 말하시면 되겠죠 빌려 사는 거니까 그것도 공매도라고 봐야죠 공매도라고 봐야죠 숏도 숏씨 공매도지 공매도 왔지 돈 없는데 그런 거잖아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디로 메시지 보내드리면 될까요?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답 안해줘요 이상한 거 보내시면 아무튼 대충 이슈 거리는 이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코인은 지금 떡락을 하고 있고 내일모레 그게 있다 언제 반등 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보입니까? 이 선이 있어요 이 선 이 선 보입니까? 4시간 202평선이라는 건데 이 선을 못 뚫고 있죠? 이 선이 뭔데 여기를 못 뚫냐 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뭔지 몰라요 왜 못 뚫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선은 보통 지키더라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올라갈만 하지 않나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올라갈만 하지 않나 싶어요 약간 박앤세일 느낌 아직까지 근데 최근 하락장에서는 여 밑에 내려간 적이 옛날 밖에 없어요 1월 1월 이때 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선 내려갔다 해도 막 엄청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방어하면서 빠르게 올라와서 물론 그 밑에 쳐박힐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뚫려도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 뚫리고 있잖아요 4시간 보세요 202평선 뚫리지가 않고 있잖아 그냥 근처에다 근처에 갔다가 그냥 어헝 근처냉 하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 근처 왔다가 어헝 근처냉 하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왔다가 어헝 근처 거의 다 갈 것 같냉 무섭냉 하고 올라오고 왔잖아요 여기도 어헝 어헝 근처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는데 어헝 거의 다 맞네 다시 반등 치고 어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맞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점이잖아 뭐다? 주소 담아야 된다 주소 담아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도 크게 오지 않고 상승도 크게 오지 않지만 이제 이런 애들 하락빛 맞았을 때 주소 담으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크게 올라간다 괜히 이딴 거 타지 마시고 괜히 이딴 거 타지 마세요 설거지 당합니다 내일 되면 이거 한 5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지나면 이거 다시 5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하루만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루만에 그만큼 오른 건 하루만에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 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하루만에 그만큼 오른 건 하루만에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특히 호재가 없는데 올라간다 호재가 없는데 올라가는 거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눈 먼 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호재를 만들어주잖아요 없는 호재도 트위터 한 줄로 만들어주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테슬라의 우리 사장님이 응? 이거 아들한테 사줬다 하잖아 어? 아들한테 사줬다 하잖아 스페이스X에다가 마크 달 준비하고 아들한테 사줬다 하잖아 그 정도면 대형 호재지 안 그래요? 그 정도면 대형 호재 맞아 여튼 일단 이거는 20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조정장입니다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투자하실 때는 고의는 조심하세요 여튼 기차 떠나면 다시 못 탑니다 다시 달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코인에 도착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 보기에는 코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뉴스가 아니고 그냥 코인 얘기로 바꿀까? 아 KT인터넷 대형 이슈가 있었구나 초대형 이슈가 있었구나 KT인터넷 이섭 KT인터넷 나 이건 다 봤지 안녕하세요 까트로님 KT인터넷 이섭 님이 KT10GB를 사용하는데 속도가 유지가 안된다 QS도 안찾는데 해가지고 막 올렸죠 그리고 서비스사에서도 저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꽤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10GB는 아직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어서 1GB만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1GB로 서비스를 가입을 했는데 500MB 나올 때도 흔했고 최대치가 500MB에 막혀가지고 안 올라갈 때도 엄청 많았거든요 300에 막 걸렸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속도 측정 해봤는데 아니 이 새끼가 안 올라가 얘가 보증하는 서비스가 70%였나 75%였나 보증 속도가 아무튼 거기 이상은 보증을 1GB면 7,800인가 거기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보증이 안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기능을 사용할 때 근데 이제 주변에도 몇 번 제가 봤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언젠간 한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렇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사건이 커졌죠? 사건이 커진 게 아니고 본인들이 키운 거죠 빨리 제대로 처리를 해줬어야지 10GB 쓰는 거면은 개인 유저 중에서도 지금 제일 비싼 요금제 써주는데 그럼 그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해줘야지 맞잖아 본인들이 제대로 해줬어야지 잘못했다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대형 이슈 대형 이슈도 있습니다 그치 심지어 10GB가 메인 그거 아니에요 모델 메인 모델까지 했잖아요 영상 유튜브 영상도 있어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어 10GB가 그치 케이티 케이티 원본 영상 복원.. 복원 영상 올라왔네 저는 중학교 이게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옛날에 했던 거 이거 원본이 없구나 저는 중학교 저거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셨어야지 그럴래 그래요 오늘 일단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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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는 여기까지 코인 창을 띄우고 하니까 너무 코인 얘기만 하는 거 같으니까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네 아이